저희 영업알봉에 관심 가져주시고 시사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출하신 어민아 감독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물이 연출을 연출한 어민아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배우신들 영화 속에서 되게 멋지게 나오는데 영화하기 위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요 아니면 윤계상입니다 예 오늘 뭐 처음 저희 시사회 자리인데 이렇게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메워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있네요 빈자리가 예 여튼 뭐 저희 여기 우리 애기도 있는데 저기 어르신도 계시고 그런데요 저희 영화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시면은 좋은 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첫 무대 인사인데 너무 떨리고요 영화가 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고 좋으시면 정말 형님 말씀대로 좋은 글 남겨주시고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니까 올해 정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재미있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준영입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따뜻하게 잘 만들었으니까 재미있게 보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따뜻해져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님하고 회원분들 자리해주셨는데요 영화 재미있게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희는 이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차렷 인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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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